아 이사람이 핵이네 이거 열심히 안됩니다 이분이 핵인거에요? 그러면 일단 신고해지는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사람이 핵이 아니면은 확실한 심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고하면 안돼 아 핵맞네 아 핵맞네 아 자 여러분들 잠시 신고좀 하고 갈게요 아니 하드를 낳는데 이건 핵맞잖아 근데 인간적으로 핵잡자 핵잡는 컨텐츠가자 핵잡기 컨텐츠가자 어딨어 어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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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잡기 자 여러분들 지금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세팅을 어깨에 들쳐매고서 텀볼 위드 정육점까지 저를 운반하면 되는거죠 출발사트 세팅을 정육점까지 지금 악마님이 저를 끌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블랙 제 말이에요 말아 지금은 촬영한중이야 놀라지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말이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설마 기찻길에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빨리 돌아와 어? 누구도 나를 안돼 이 사람 누구야? 안돼 나를 두고 싸우지마 아니 모두들 아잇 그래도 때리는건 아니지 어? 여러분들 지금 이거 경기인데 저를 발로 쳐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도망쳐 도망쳐 3 2 1 땡땡땡 우승자 없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분이 오늘 처음에는 분 인사해야 돼 인사 백마에다가 흰색 드레스까지 그리고 스타일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 시리즈 일단 이거 당장 들어갑니다 우리 팀인가 여기 인사람들 맞죠 우리 팀 발사 헤드라인 헤드라인 나이스 샷 잡았죠 출발 오우 싸우지 말고 체크포인트에 있는 이걸 깨는게 우선이야 이거 이거 아잇 하아아아아아 으아 됐어 그렇지아 아아 문방님 미안합니다 문방님 도망쳐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그렇다면 오늘의 레데온은 여기까지 저에게 고맙습니다 요거는 큰 가정 그러면 또 도망쳐 고맙습니다 이번로 이번로 도망쳐 한글자막 by 한효주